아 근데 내가 해석한 탱고는 서로가 서로의 살갗을 만져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걸 내 생각이야 어머 아니 같이 울면 안 되는데 우리 언니 어머 언니분도 너무 많다 너무 많으셨어 그래 많이 기다렸어? 아니 너무 멋있다 능력자 진짜 엘리트 자매네 엘리트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일주일도 차이가 안 나잖아 책 나온 게 너무 신기해 내가 이 책 나와서 언니 만난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거는 클래식이 알고 싶다는 제가 반 정도 읽었대 어 잠깐 진짜 정말? 언니 믿어 그걸? 언니 믿어 그걸? 정말? 나왔을 때는 절반까지는 봤다 나 진짜 진짜로? 뭐에 관한 책이었어? 옛날 옛날 시대 누가 등장해 작곡가 작곡가 베토벤하고 모짜르트하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내가 사실 뭐 오빠 그냥 막 아는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지금 걸렸다 또 걸렸다 심지어 모짜르트 베토벤이 안 나와요 내 책은 제목도 모르고 제목을 몰라? 안 하지 마 짜증나 주는 거 같아 아 라이머 때려야 제가 해 내가 남편이랑 탱고를 배운단 말이야 요즘에 탱고를 정했다고 했는데 딱 어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 이 탱고가 원래 어원이 그거야 터치 만지다야 진짜? 어 어원이 탱고 텐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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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다 접촉하다는 뜻이야 언니 너무나 잘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뜻 느낀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탱고에 어원을 말해준 사람은 언니가 처음이야 나는 어원부터 알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어 그런데 몰랐어 나도 그래 근데 항상 어원이야 언니 나랑 둘이 비슷하다 나는 어원을 알아야 나도 그래 너무 잘 맞네 둘이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자매들끼리 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모르니까요 약간 식구들이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좋아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처갓집 식사할 때 되면 모여서 무슨 얘기들 하시지 진짜 오빠는 거의 한 마디도 안 해요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국물 봐봐 이거 육수가 뭘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탱고가 왜 아르헨티나의 하층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줬냐 생각해보면 영혼을 달래준 거야 그 영혼 이러면 좀 어려운 경제 이야기인데 사실 마음과 마음인 것 같아 영혼의 문을 조금이라도 서로 열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춤을 통해서 해보면 모르지 나중에 아주 그러면 우리가 대화는 안 통하지만 춤을 함으로써 언어를 쓰지 않고도 서로 영혼이 통할 수 있는 거야?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거기 춤으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해석한 탱고는 서로가 서로의 살갗을 만져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걸 내 생각이야 아니요 같이 울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잠깐만 남편이랑 제일 저는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조금 반이라도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금 짜냈어요 되게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아 왜 다시 해 시작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선생님들 오셨구나 아 예 아 멋있어 두 분은 파트너로 오래 맞추셨던 거예요? 네 사귀는 사이예요? 네 네 6년 정도 만나시고 6년 정도를 파트너로 그러면 네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사귀는 춤을 추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스승님도 결혼하셨고 오 오 소를 어머 어머 와 오! 나 저거 할 때가 너무 멋있어. 저 머리 저렇게 할 때. 머리 탁 튀기는 거예요? 네, 탁 이렇게 할 때. 진짜 멋있다. 와!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벨트를 왜 이렇게 옆으로 차신 거예요? 보시면은 상대방이랑 몸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델스가 앞에 있으면 파트너가 안 돼. 항상 배려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구도가 중요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트랙을 나눠 놓고 서서. 슬로우. 슬로우. 계속 봐요. 스텝. 퀵. 슬로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만 걸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왼발부터. 되게 열심히 한다 오빠. 왼손으로 파트너 팔을 잡을 거예요. 아래쪽 팔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줘. 쓸면서 이렇게 딱. 오, 좋아요. 쓸면서 이렇게. 오, 좋아요. 오, 그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쌈바가 됐어요. 그렇죠. 많이 내리기 전에 막. 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걷고. 걷고. 스텝 5개 하면. 오늘 진도가 끝나요. 시작. 하나. 둘. 바깥쪽. 넷. 다섯. 그렇죠. 그런데. 멋있을 수 없어. 멋있을 수 없어. 멋있을 수 없어. 멋있고 싶은데. 진짜로. 그리고 꽁트에 나오는 몸인데. 그렇죠. 세워놓고. 딱 멈춰주셔. 그리고 포즈를 잡고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멈춰야 돼.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그러게. 뭐가 문제지? 아니. 얼굴을 자꾸 까면. 아니.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것 같아. 약간. 무술. 무술 동작 같기도 하고. 이소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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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있는. 약간 진짜. 조각을 살짝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의. 이 발이 살짝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이 안 이렇게 딱 서주시고. 앞에 봐보세요. 조금 아까보다 좀 낫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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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아니, 저게. 멋있으려는 방법을.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저 때. 이제 알았어? 진짜? 이제 알았지. 해봐, 해봐, 해봐. 이제는 어떻게? 비포앤앱터. 아니,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웃긴 거였어요. 이게.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런 느낌으로. 오. 어깨 라인이 좀 달라진 게 확실히 보이네요. 근데 뭔가 약간 무신같은 거야. 아, 뭔가. 뭔가, 뭔가. 뭔가야? 싸움을 시작하겠다. 약간 연습하실 때 지금은. 나 싸울 거야 이 느낌인데. 한번 그런 느낌으로 연습해 보세요. 들어와. 이 느낌으로 연습해서. 마음가짐을. 조그만하게. 너무 저돌적이지 않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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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훨씬 부드럽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고수야.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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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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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올해 웨딩사진 찍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딱 그때 생각나. 사실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한강다리에서 웨딩사진 찍는 사람 잘 없는데. 저문데. 그때는 그때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한강다리는.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영화가.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 오빠가 무릎 꿇고 이렇게 나한테 꽃다발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빠 이때 눈빛 봐. 눈빛이 줄래? 눈빛이 너무 나를 사랑하잖아. 그래. 그래, 이 날이잖아. 나 이거 다 맨날 갖고 다니지. 멋있다, 이거. 멋있지? 당신도 나도 아주 진짜 서로 많이 사랑하네. 어, 그러니까 완전 과거의, 과거 사진 진짜. 그러네. 뮤지컬 그 대표님 있지? 21일 날 원영의 승자랑 라운딩. 이날도 나 라운딩은 있어, 민식이 있지. 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스케줄을 잡을 때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오빠 달력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달력인데.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달력인데.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달력인데. 곧 있으면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아? 맞아, 맞아. 나는 결혼하고 나서 오빠랑 같이 결혼기념일을 같이 축하라고 기념해 본 적이 없어. 어? 아, 진짜? 어? 말도 안 돼.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제일 예쁘게 기념할 때인데. 결혼기념일이니까 밤 12시 되기 전에는 들어와서 뭐라도 말이라도 하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사무실에 있다가 막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저 먼저 옥수수 먹고 잤거든요. 공연이 있었거나 저희가 해외 출장이 있었거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일하느라. 우리는 뭐 이런 제대로 된 결혼기념을 제대로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섭섭해하긴 했었죠. 그쵸, 그쵸. 1년에 한 번인데. 섭섭하지. 여자한테는 중요한데. 아,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아니, 같이 결혼했는데 왜 선물을 자기만 달래는 거야. 나는 왜 나라도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이 맺혀서 결혼기념일을 좀 뜻깊게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춤을 지금 배웠으니까. 그래, 우리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자축을 해보자. 5년이나 같이 살았으니까. 5주년 때 확 풀자. 어? 어? 뭐야? 확 풀자. 음악도 없이.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이렇게 갑자기. 오. 오. 어머. 멋있다. 멋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부족한 실력이지만 춤이라도 출 수 있다는 게 아주 처음 경험해 보는 감각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특별한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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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